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얼굴의 형태 그리고 이제 사람 몸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전에 일단 손풀기로 간단한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습장 그리고 연필들 그리고 지우개 네 이렇게 세가지 입니다 그럼 준비가 다 되셨으면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우 네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요 네 그럼 바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용할 연필은 사비 연필 입니다 사비 연필로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onversations 리듬 영상 want to g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